저희 이제 페이지 너무 변화하신 거 아니에요? 그 때문에 아 저 청소문인 줄 알았잖아요 저 복잡한 걸 볼 줄 알았어 여러분들이 안 하셔도 하시는데 속상해가지고 저희 SNS도 하나만 하고 만들어낼게요 저희 별끄러시는 SNS에 많이 이렇게 편도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별끄러시고요 선생님 별끄러시면서 치면 나와요 저희가 통통도 많이 할 수 있고요 근데 레이버와 컴퓨터는 있으니깐 자, 이렇게 포토파이브 해주시고 양상통도 하고 소식도 하고 그리고 저희 제주의 중간에 인스타그램도 많이 하시죠? 인스타그램도 많이 하시죠? 찍어서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댓글이랑 좋아요, 여러분과 초등학교니까 많이 많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너무 아쉬움도 마지막 건데요 여러분 저기, 저기 참치마에 참치마에 저기 아까 여덟 번째 무대에 들었던 류 세븐 분이 이 선거를 근데 호응이 좋은 분한테 드린다고 했는데 여기 계시면 처음 대신 말해달라고 해서 우리 세븐 분이 여기 계시면 이 부분은 걸이 проб meningi 멤버 중ία 한번 드릴 기회에 드릴어 나가시는데 잠시만요 решил, fossils одной에 계세요 박수라고mals 보내되겠습니다 closest 세븐님 racksPD 다음miral inclusive 오후어어어 그렇게 묻혜야 못생겼으니까 99%미속 반갑lar 생각하고 우리 살짝ес several 나오지 남순 아니에요 남순이가 이렇게 잘 테스트고 자아가기만 하면 어머나 애초어 대한민국 알죠 너무 잘 돼 너무 재림 찍자거든요 너무 재래니까 쉬운 거 잘 어울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거 냉장게를 틀어주고 네 저희 너무너무 아쉬운 마지막으로인데 여러분들의 마지막으로 어떤 바디라고 생각하시죠? 네 여러분들의 연기력을 지금 테스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마지막 무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끝났어요